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쏠리죠. 오른쪽으로 지금 약간 운전대가 꺾이면서 쏠리죠.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. 디자인이 이 정도로 스포티하고 세련되어졌으면 여러 가지 기계적인 성능도 좋아졌을 법 하거든요. 그런데 발전이 있을 때 그만큼 디자인만큼 못 따라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제법 차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타보면 약간 좀 아쉽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